오늘은 저희 작은 아들과 미국이발소에 다녀왔습니다.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어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남자들은 미국이발소, 한국이발소 미용실을 갈 수가 있겠죠. 오늘은 저희 작은 아들이 조금 비싼 미국이발소 루스터에 갔다 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미국이발관이지만 이발사가 미국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동양개분도 계십니다. 아들이 졸다가 사진 찍는다니까 미소를 끼워주네요. 아, 피곤해. 너는 마음에 들어? 이렇게 옆으로 해봐. 그쪽은 이뻐, 근데 저쪽. 너무 가르마가 옆으로 간 거 아니야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가르마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. 8대2 옛날 시골 아저씨 머리 스타일? 하지만 본인이 좋다니 뭐. 강남이발소 799. 종로이발관 10불. 신사동이발관도 10불. 청와대 35년 경력에 청와대이발관이 15불. 네, 가격이 참 저렴하죠. 물론 한국 미용실은 20불에서 35불 정도 하는데 선택은 뭐 본인 마음이겠죠. response. 라면에 15불.